피워알라베의 60대 남성이 지난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잠든 40대 아들과 딸을 총으로 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마이클 리그의 총격을 받은 딸 데니어 퍼셋은 수시간 만에 숨졌고 아들 데니스 리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9.11 음성기록에 따르면 리그는 접수자에게 방금 아버지로서 최악의 죄를 저질렀다. 내가 방금 아들과 딸의 머리에 총을 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9.11 통화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며 금요일에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와 아들과 딸이 격렬하게 다퉈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다며 그는 모두 술과 마약 때문이라며 이들이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리그는 자신에 대한 1급 살인 및 1급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은 그에게 2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